오늘 주문 받기로는 15분만 설교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좀 더 여유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준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고 원고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아 이 15분 설교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대예배 때 단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하고 좀 흐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늘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담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제없이 저는 이 설교, 이 설교 시간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번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신학교 내내 나름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죠 많은 시간들과 또 읽은 책들만 해도 이 과제를 정말 교수님들이 폭력적으로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 책들을 읽고 과제를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하고 또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부족한 지식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설교 준비를 잘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자료라 해서 주석이든 또 설교집이든 너무나도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식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핑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참고할 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같이 이제 막 목회를 이렇게 시작한 목사들은 매번 설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삶 속에서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에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맞닥뜨린다 하기보다는 삶의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실 삶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고 가까이에 있어요 요즘 제가 저와 아내와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약 90일 91일 오늘로 91일 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장모님께서 처갓집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아내와 저는 진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돌보는 지식이야 아이를 가졌을 때 제 아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꼭 필요한 책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 대백과 사전인가요? 이렇게 큰 책을 선물로 줬어요 거기에 다양한 지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아이를 어떻게 재울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목욕을 잘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의 트림을 시키는 법을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분유를 먹일 때 어떤 자세로 이 K자 모양인가요? 입에 분유통을 딱 넣었을 때 이 K자 모양이 딱 되면 정말 잘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은 부분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아이의 감정이나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대처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내용 중에 잠원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두 부분으로 우리는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한 삶의 실제적인 적용 이게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어떤 생활의 지혜 생활적인 어떤 지식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잘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의깊게 살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먼저 살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건면을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시간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이죠 역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수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구속의 역사의 이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이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며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40살이 되었거든요 40살이 되었는데 정말 나의 인생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고민이 이제 계속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앞을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을 처리하며 살아가는 것 아 빨리 이 공부를 마쳐야지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배워야지 뭐 이렇게 앞을 보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더 넓게 이제는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주어진 사역 안에서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묻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했다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임을 보여주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 명령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 자신과 교회와 또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문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어진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나 자신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악한 시대의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건면을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술은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남을 할 때 술자리를 갖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술은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술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삶이 붕괴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술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인생에 즐거울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술이란 지친 현실을 도피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술로 인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진리의 지식에 따라 민감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수많은 관계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유하면서 서로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원인은 평등이 깨지고 타인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교만함이 생길 때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행동은 결국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서로 경유함으로써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복종은 상하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살아갈 그 능력이 또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건면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마음은 결코 남을 섬기지 못하죠 자기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정말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 섬길 수가 있는 거겠죠 다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바쁘고 또 시간이 없다라고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늘만 사실상 역사 가운데서 돌이켜봤을 때 이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가장 여가를 많이 누리고 가장 시간이 많을 때가 없었죠 과거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마음은 바쁨과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우리는 이 무익한 일로 이 경건의 무익한 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이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관리를 잘하라 그리고 또 이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또 성경에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일어나가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문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버리는 데에는 굉장히 상당한 인내와 또 시간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죠 거룩한 삶은 절대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같이 있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고 또 성경에 충만한 가운데서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이끌려 가면서 그 삶을 누리고 나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삶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에서 지금 상반기 양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고 또 그 말씀을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교제와 또 이 시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에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과도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 시간을 포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때 풍성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경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양육과정이나 또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곤 있지만 그 가르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시간을 할애하고 또 성경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김포 성문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했는데 이 시간 이곳에 새가족 공부를 수료해서 성문교의 성도로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복된 교제가 풍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주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외롭고 소외되지 않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시간도 이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문교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로 서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지혜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또 점검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